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소외선선 신규 더빙 소개 3 제가 이거 더빙 목소리 추가되는 사실을 알려드릴 때 너무 대충대충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이분들의 주요 출연작이나 그런것을 꺼무이키를 통해서 약간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명의 성운은 나바타메 히토미와 아오키 시키 분이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에이전트 나바타메 히토미 그리고 M1887 주지사 저체온증 보상으로 주는 주지사 가 나바타메 히토미 분이 담당하게 되셨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화이트 앤범 2기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화이트 앤범 2랑 2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더군요. 화이트 앤범 2래요. 그리고 찍히히메 이렇게 말하시면 좀 감이 안오실 텐데 어떤 분이냐면 진홀다 머리에 알케이드 브리운스터드 이분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이라면 투아트 뭐 그런거 알 것 같고 최근작에는 뭐가 있나 최근작에는 음 이 멋진 세계 축복을 메이드 인 어비스 에로방가 선생 막 이렇게 촘스케 촘스케 이거를 담당하셨다고 하네요. 어... 고양이를 담당하셨네 그리고 그 다음은 pp90 pp90 그리고 은지 은지 아오키시키 분이 담당하셨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가 있고 신데렐라 걸즈 극장에서 니노미아 아스카 니노미아 아스카 이 캐릭터를 담당하셨습니다. 니노미아 아스카 뭐 다른 캐릭터가 뭐가 있나 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뭐... 아 일본어팔 롤을 소개해주는 캐릭터 그리고 뭐 또 그라나도의 스파다 게임은 이렇게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세번째 선고 알아봤구요. 이번에는 이제 수뇌부격인 에이전트와 주지사 다음에 추가될 그리고 이번에 출석보상으로 받은 은지와 pp90 이렇게 목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어... 추가 소식이 있다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안녕!